내가 오늘 또 파는 거야 하러 와서 아 맨날 파는 거야 파는 거야 파는 거야 하는데 여자들이 별로 안좋아 한다 그러더라고 사모님들이 우리 사장인데 영상 보잖아 그럼 시끄럽게 왜 그런거 본자 그러더라고 다른 거야 박세일 대리가 파는 건데 우리 고객님께서 카페 하시는 분이야 엄청난 열혈 애독자 라 그럽니다 근데 가격을 좀 따지신데 우리가 세일이가 이름 그대로 세일에서 한 그 야 꼭 고객님께서 다른 거야 를 해달라 그러면서 사연을 보내왔어요 이 고객님께서 진짜 파는 거야 라면은 분명히 무사고가 된다고 진짜 무한 실례 라고 예시더라 보니까 항상 다 챙겨 봤대 열혈 애독자고 경기도 하남에서 이사리에서 카페 하시는 분이네 어 다른 거야 를 해 주시면은 평생 무사고 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파는 날을 꼭 해달라 그랬습니다 x3 302 풉니다 프로 아마추어 아니야 완전 프로인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우리 박세일 대리가 리뷰 하라고 4 다 알려줬어요 보니까 이게 이거 달러 근데 이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저도 뭐 프로까지 안가다라 나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레드 캘리퍼 래 야 이거 다르네 이게 오리지널 레이저 라이터네 야 여기 레이저 라고 되어 있다 이게 쏜다는 거지 이게 보니까 야 그리고 아래 오디오가 이게 뱅앤앤룹슨 이라는 것 같던데 북과 한번 오디오가 오디오가 뱅앤앤룹슨 맞습니다 뭐 안쓰져 있어요 하만카돈 어 이게 오디오가 하만카돈 이랍니다 뱅앤앤앤룹슨이 아니래요 야 후퍼옵티클렉스 좋은거 와 좋아 와 제리답다 그리고 요번에 출고 박스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어 안에 똑같아 야 이거 진짜 어렵게 파는 건데 우리 고객님 정말로 무사고가 될 거라고 저는 기원합니다 무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나시잖아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한판권 드리겠습니다 한판권 한번은 도색해 드려야 되가요 보냅시다 오라이